다음 가수분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분은 대한민국 전국 트로트 가수의 패 강원도 3척 지휘장 역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. 3척의 소설이 바로 옆동네죠.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환영해 주셔야 됩니다. 가수 김남용 가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. 한 번 더 환영해 주셨습니다. 제이홉 사 crew 이제 다시 돌아가니깐 너무 멀리 와던데 인생이라 난 아득한 길 눈물이 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내 갈 길을 막아서 운변이란 이름 앞에 흔들릴 때마다 가리라 가리라 이대로 떠나리라 내 생일에 꾸미나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연력이 어디쯤인지 정신없이 가요 굽이굽이 길목마다 추억 봐도 뒤돌아가지 않아요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내 갈 길을 막아서 운변이란 이름 앞에 흔들릴 때마다 가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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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떠나리라 인생일에 꾸미나오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내 갈 길을 막아서 운변이란 이름 앞에 흔들릴 때마다 가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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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떠나리라 인생일에 꾸미나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